한인 사회의 힘, 결국에는 정치력입니다. 정치력은 대표성입니다. 400만 인구의 대우도시, LA시의 정치력, 단 15명의 CEO의원들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 LA 한인 사회의 정치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조류의 귀에 바로 내일입니다.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 없습니다.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한인 사회의 정치력 없습니다. 소수 개인, 한인 사회, 한인 유권자, 한 명 한 명 모두가 투표해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. 사실상 한인 후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데빌류 시의원, 표심으로 심판해야지만 교훈을 얻을 겁니다. 내일은 한인 사회가 정치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. 이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사랑입니다. 로빛의 아кі인 군사였다. 지민 실력 찜식 secondly 강조